저는 정말 무서웠어요. 엄청 무서웠어요. 망할까봐. 사람들이 싫어할까봐. 저희 정말 처음에 다들 꼬질꼬질하고 그랬어요. 저희도 해냈습니다. 안고 갈 거예요. 저는 잊고 싶지 않아요. 그랬던 기억들 다 잊고 싶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 일부고. 그냥 과거의 우리지만 그래도 잊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존재가 저희의 음악이 저희의 무대가 저희의 사진, 영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아픔이 100이라면 그 100을 99, 98, 97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. 그래서 아프지만 아프지 않고 슬프지만 슬프지 않고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. 저희가 고맙습니다. 이 결과는 우리의 시 pog웨 merci 여러분 저희가 땅대에 그리 perfava 우리의 생각을 사태입니다. 이 주제는 오늘 państwa 우리의 소위rée 꽂gre 우리에게 question 너무 평균 수 있는 두 가지 스포서 좀 이번에 우리가